저도 그냥 감사해요. 핫 트레이닝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이렇게 여러분 2벌 다 가져가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색깔도 가져가시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도 근데 매장 가시면 요거 1벌에 89000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네이비 팬츠 있죠. 요거 1벌에 89000원에서 2벌을 사실려면 가격이 딱 계산이 나오죠. 우리가 근데 오늘은 2벌을 다 합하잖아요. 그러면 7만 8천원까지 구입 가능해요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. 다른 브랜드 아니고 여러분 샷 트레이닝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오늘 열어드릴게요. 32사이즈도 이제 수령 얼마 안 남았대요. 시간 15분만 드릴 거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다른 코디가 가능하네요. 그러니까요. 위쪽이 플라워 패턴 아니더라도 저처럼 셔츠용으로 입으셔도 좋고 약간 놀러갈 때 있는 그런 얇은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코디하셔도 좋고. 아유 시원하다. 네. 이렇게. 뭐 엉덩이 이런 거 자국도 향 안 나니까 밝은 컬러도. 네. 이렇게 해서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. 예쁘다. 괜찮죠? 볼수록 탐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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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정말 안 입은 것처럼. 어머. 33사이즈요. 네. 저희가 준비한 가장 큰 사이즈는 오늘 준비된 물량 완판됐습니다. 매진됐고요. 이제 32까지만 주문 가능하세요. 지금도 대기시간 너무 길어집니다. 계속해서 수백 분씩 들어와 계시고 두 벌 다 7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이야. 이 낮의 열기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빨리 들어오세요. 32사이즈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